오오오오오오오오오로 도착 나중에 무슨거야? 나중에 무슨거야? 너? 뭘 먹고 있습니까? 치킨 치킨 아.... 벌써 거의 다 먹었네 아... 여봐 자 치킨 먹고 콜라먹고 뭘 해야 되지 이제? 양치 양치로 되어야됩니다 너는 무슨 셈일까? 과연.. 너 노란색일 거야? 어 아빤랑 파란색 만원 아니요 ㅋㅋㅋㅋㅋ 제발 만원 줘야겠고 너 안 주기만 해. 너 가만 안 둬. 닿았다 닿았다. 무슨 색이야? 파란색이다! 아싸! 노랑도 있어. 아빠 만원. 근데 노랑도 있어. 아빠 만원. 마로 내놔. 마로 내놔! 아니요. 이상입고. 노랑도 있잖아. 치약을 원래 해야 됐네. 지금 일단 시범 테스트. 아.. 불닭인 거야? 코딱지도 팔 수 있는 전동 칫솔! 하하하.